코로나19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설안까지 내려오는 노숙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대한적십수자사 충남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하루 평균 7, 80여 명에 불과했던 급식 노숙인들이 최근에는 12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노숙인들이 2, 30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급숙 노숙인들로 인해 천안 지역 무료 급식소들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